저 선물! 짜잔! 저게 뭐죠? 다마고치요 다마고치 게임하는 거 저것도 너무 갖고 싶었는데 어릴 때 있었어요? 저는 다마고치보다는 약간 위해라서 다마고치는 사용 안 해봤어요 아... 그럼 뭘 약간 닌텐도 DS 네? 이렇게 접이식 닌텐도 있잖아요 알아요 3D 그거 네 저 그거 고등학생 때가 중학생 때 나온 건데 그럼 초등학생 때는요? 초등학생 때 닌텐도가 있었어요 미치겠다 진짜 닌텐도가 나와가지고 완전 애기잖아 아 완전 애기잖아 네? 네? 애기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게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때 다마고치에 체육 때 옛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상한 부채 이렇게 해서 하는 용수처랑 이거 가지고 놀아야지 닌텐도를 가지고 노시면 어떡해요 이거 가지고 놀고 이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상한 빗채꼴 이거 가지고 놀고 다마고치 들고 다니면서 밥 주고 그러고 놀아야 돼 마리오카트 그런 거 네? 전 지금 하는 게 마리오카트인데요? 제가 게임 엄청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제가 진짜 짓돌여서 게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오 제가 지금 하는 게 마리오카트인데요? 마리오카트 그때도 있었고 세상에 뭐 그런 거 애기잖아 너무 애기인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마고치 캐릭터가 이제 각각 재찬 지성이라면 네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쏟아야 하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지성 다마고치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선 어떤 아 정말 다마고치는 않아요? 이거 잘 성장시키고 먹으면 없어? 그냥 똥 싸면 똥 치워주고 밥 잘 주고 이러면 커져요 알아서 똥을 싸요? 안 싸나요? 먹은 게 있는데 다마고치도 똥을 싸나요? 아 그럼요 밥을 줬으니까 싸야죠? 그거 안 치워지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다마고치 운동도 시켜줘야 되고 이거 막 가다가 흔들어야 돼요 이걸요? 네? 이거 다마고치를 흔들어야 돼요 그럼요 이거 흔들고 가다가 흔들고 다마고치는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산책도 시켜주고 되게 생각보다 운동도 시켜줘야 돼요 생각보다 되게 발달된 게임기였네요 그 시대 AI 그 시대 AI 우와 한번 저 사볼래요 집가가지고 뭔지 궁금하다 아니 다마고치도 모르는 사람이랑 지금 다마고 아 예 제가 꼭 다마고치 한 5개 사가지고 친한 친구들 나눠줘가지고 같이 한번 키워볼게요 그러니까요 꼭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거 키우기 진짜 어려워요 재짱씨 그게 힘 똥 씌워주고 흔들고 맨날 차고 다녀야 돼요 허리춤 맨날 차고 다녀야 돼요 진짜 신기하다 저 다마고치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저 다마고치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럼